인천형 연구임대주택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소규모 신규 연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집 공간체험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인천시가 공급하는 연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평 정도로 생활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공간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리집 공간체험 프로젝트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기여에 관심있는 기업의 지정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인천시는 소규모 신축 연구임대주택의 붙박이 생활과전을 건축 설계시부터 반영해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50호에서 100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